자아 항아리게임! 계속하게 항아리게임은 감도를 좀 올려서 이게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일단 흥분을 하지 않아야 돼 절제된 나의 곡괭이질로 올라가줘야 아 이거 꺼야돼 오케이 이제 나만의 공간 해설도 없는 나만의 공간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쉬워요 유단자니까 악마의 똥구멍이 문제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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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그렇지 아직 화낼 타이밍 절대 아니에요 지금 태초마을 간다고 해도 별로 화나지 않습니다 좋아 사실 여기가 문제야 나 지금까지 똥구멍 한반도 못들어봤거든요 무서워 이제 손에 땀나 자아 가요 오 느낌 알겠어 근데 느낌 알겠어 여기서 하나 자 오 걸었다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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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없어 trip 오 오 오 오 올라같어 오오 오올라왔다 Android вчischer 적 똑같이 ㅆ ㅆ ㅆ ㅆ ㅆ ㅆ ㅆ 오케이 무슨일 있었죠? 아하 다시 마음 추스리고 가겠습니다 다시 저기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상 쉽기 때문에 악마의 똥구멍 지나가는 게 힘들지? ㅆ ㅆ ㅆ ㅆ ㅆ ㅆ ㅆ 아 짜증겟 자 짜증 안났어요 바로 걸어줍니다 걸어줍니다 걸어 줍니다 걸어 아 아가파 좋아 으악 으악 어 외가지 심기 일전 마음이 비어지는 노래를 불러 봅시다 엠 생각해엄 엠 영맨 빠르다다 오늘도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요롱맨 요그맨 요롱맨 предлаг해그러 vít 와 오랜만에온다 여기 좋았어 좋아 다시 나만의 공간입니다 안녕 아 이번엔 뭐 노래를 좀 바꿔가지고 어 좋아 이마트 노래 부르자 해피해피의 이마트 해피혜피 어어! 그래 노래를 하나씩 바꾸는거야 떨어질 때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나를 하아 가사를 모르네 근데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! 주택관리사 합격 모두 다 에듀윌! 굿! 어 에듀윌 좋아 에듀윌 좋아 에듀윌! 넙! 내 패턴대로 가는 게 낫겠어 천천히 자 여러분들 모두 오늘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요? 저녁을 맛있게 드셔야 면역력이 생겨서 감기에도 안걸리고 아 덕담도 아닌가봐 큰일났다 멘탈이 꺼지기 시작했어 아 제발 제발 천천히 그럼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이 안에 있는 꽈찌쭈랑 무라이체가 되는겁니다 꽈찌쭈가 힘들면 나도 힘든거야 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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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차 옳치 아 좋아요 존버맨 저 진짜 집중합니다 실력방송 갑니다 차 제발 아 돈 두대 이게 이러지마 암영맨 따라라따 오늘도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암 암영맨 영맨 그대여 따라라따 오늘도 오늘도 그대만 암영맨 암영맨 디스플مة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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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